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6월 모의평가 치르느라 우리 적자들, 제자들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고생한 제자들한테 또 응원 뿐만 아니라 다독임, 토닥토닥. 그런데 토닥토닥 혹은 다독임, 응원이라고 하기에는 6월 모의평가 끝나자마자 그 직후에 인스타그램 DM쪽으로 하도 많은 생존 보고를 받아서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런데 이게 이 정도의 만점자가 많은데 1컷이 50점이 아니라고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뭐 1등급 컷 그 자체로도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중요하긴 한데 선생님의 생각은 이제 총평 차근차근 하고 그 다음에 토파보기. 여기 써 있죠. 6월 모의평가 토파보기가 뭐냐. 올해부터 선생님의 분석 및 해설강의 이름을 토파보기라고 명칭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진심을 담은 총평을 우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고 그리고 항상 선생님은 그 분석 및 해설강의 토파보기 강의 찍을 때마다 어떤 느낌인지를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그냥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 다음에 해설도 해설이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2025학년도 대수능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는 지속되어야 될 거니까. 차근차근. 일단 고생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텀블러 이런 거 말고 그건 이벤트 할 때 쓰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학습법, 계획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다음에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명확하고 냉철한 분석해 드리는 것을 선물로 준비를 했고요. 정말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 진짜 자랑스러워요. 자랑하고 싶어 미칠 것 같은데 선생님의 성격상 그렇게 대놓고 자랑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토파보기가 무슨 말이냐. 자랑스러워서 막 목이 메이잖아요. 죄송합니다. 토파보다라는 말은 순우리말로 요즘 들어 좀 그 쓰임새가 많아져서 여러분도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토파보다. 샅샅이 토파나가면서 살피다. 원래는 이거 이잡듯 뒤진다. 이잡듯 뒤진다라고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이 잡아본 적도 없고 머리에서 이가 나왔다. 뭐 이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명칭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토파보기.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더듬어 뒤지면서 찾는다. 그래서 아마도 이 해설 강의를 기대하는 친구들은 정답률만 딱 보면 잠깐만 정답률 낮았는데 난 쉽게 풀었는데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오히려 자기는 엄청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결국 마치긴 했지만 근데 정답을 보니까 납득은 되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 정답이 도출되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 제자들의 요구를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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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평과 토파보기에 담았는데요. 일단 총평. 원래 선생님의 총평은 되게 짤막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많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출제 기조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게 6월 모의평까지 또 어떻게 녹아들어갔는가도 의미가 있고 이 시험이 쉬었는가 어려웠는가 라고 한다면 솔직히 준비된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겠지만 아직까지도 민법과 형법 파트에서 혹은 통치기구 파트에서 함정에 죄다 걸리는 친구들은 진짜 점수가 쭉쭉 빠지죠. 심지어 현장에서 어떤 얘기도 들었냐. 지금 선생님이 이 총평을 시험 직후에 바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정치업업 현장까지는 못 가지만 사회문화의 반을 돌아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거기 사문정법 동시 선택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사회문화 점수뿐만 아니라 정법도 이해봐. 그러니까 막 엄청 틀렸어요. 그 친구는 아직은 공부가 좀 덜 된 친구긴 한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평가원이 던지는 떡밥을 이렇게 다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함정이랍시고 판 건 그냥 거의 뭐 다리를 들이미는 정도? 다 물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쭉쭉 빠지죠. 그런데 그 함정이 보이기 시작하는 친구들은 아 이건 괴소리야 괴소리야 현명하고 영리하게 넘어갔겠지만 그런 그 둘의 준비된 친구와 그러지 못한 친구의 온도차가 분명히 있는 시험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준비된 친구들한테는 크게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작년 수능과 비교하면 정보량도 적죠. 시험비도 약간 넉넉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수능을 대비할 때는 어려워질 걸 대비해서 정보량이 많은 것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이고요. 세트 문제는 정부 형태 선거 게임. 그런데 얘는 정말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준비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선생님 이제 와서 그냥 6월 모의평가 시험지 보시고 그냥 지어내신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적자생존 모의고사 시즌 1을 6월 모의평가 전에 냈잖아요. 시즌 2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진짜 정말 당장이라도 그 문제에 살짝 생김새를 올려드리고 싶을 정도의 아 이거 진짜 한 템포만 빨리 우리가 적생모 한 3회차에 정도만 실었어도 야 미리 연습하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게 정부 형태가 문제 자체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선거 게임이 살짝 좀 헷갈릴 수는 있긴 한데 이것도 계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풀이해 드릴 거고 빈출 주제 중에 이번 시험에 안 나온 주제가 있다. 이게 근로기약 분석이죠. 왜냐하면 이번 시험에서는 근로자 피해 구제 절차가 주로 나왔기 때문에 국제법도 원래 맨날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3번의 시험에 한두 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9월 모의평가와 수능 특히나 9월 모의평가 국제법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번의 지역 개념은 무슨 말이냐면 아마 15번 문제 근로자 피해 구제 절차 그 문제를 풀면서 틀린 친구들이나 마친 친구들이나 어떤 궁금증이 생길 거냐면 절차를 쭉 정리해 나갈 때 아 이제부터는 기간도 알아야 되는 건가? 기간, 며칠 이내, 몇 달 이내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는 건가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약간의 튜닝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선생님은 지역 개념, 지역적이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가? 라고 의심했던 것에서도 조금 더 손을 대면 선지가 더욱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해서 다음 강의부터 여러분들이 6월 모의평가를 봤을 때 너무 깊은데? 너무 좀 디테일한데? 하는 것들이 있다면 전부 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 5번 부탁하겠습니다. 정답률보다는 선지 구성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만 자기는 이 문제의 정답률이 잘 이해가 안 돼.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아. 근데 자기는 한참 고민하다가 문제를 마치긴 했어. 거기에 선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7번 문제의 ㄷ 선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인스타 쪽으로도 질문을 받고 그 다음 우리 질답 게시판에 쭉 6월 모의평가 이후에 흐름을 보니까 정법 관련해서 질문하는 게 딱 두 개 정도 선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정답률과 상관없이. 그 다음 사탐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발음 제대로 해줘요. 사탐런이 아니고 사탐런. 지금 정치 여법에 대해서도 정법런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보이고 그 다음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상담 신청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조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진짜 기가 막혀요. 우리 조교들은 우리 연구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생각해 보세요. 한 친구가 만약에 정법 할까요? 라고 하면 아싸 이 친구를 이렇게 잘 설득해가지고 강의 듣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거랑 아무런 상관없이 그 질문한 친구의 현재 상황과 목표와 그걸 전반적으로 보면서 강의가 필요하다면 어떤 강의가 필요한지 혹은 선택을 추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솔직히 말해서 상담을 막 신청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상담을 신청했다가 거기에 대한 우리 조교들의 조언을 딱 보고 확신이 섰다면 그때부터는 버닝 브릿지 하셔야 됩니다. 이 버닝 브릿지가 뭐죠? 건너왔으면 건너왔던 다리를 불태워버리셔야 돼요. 다신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건너왔으면 그 건너온 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혹여라도 그 뒤에 가서 예를 들면 7월 달도 학력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구실에서 내는 적자생정 모의고서도 있는데 그걸 풀어가면서 당장 성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수능까지 쭉 달릴 친구들만 정법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선택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은 6월 모의평가 끝났다고 해서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전혀 오히려 확신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등급컷 예상. 예상이니까 한번 보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48점도 납득이 되긴 하거든요. 6월 모의평가 전에 한 바퀴를 온전히 돌지 못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48점이 납득되긴 하는데 선생님의 과거 경험에 비추해 보면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022학년도 대수능에 1컷이 50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실제로 1컷이 50점이 될 것 같다고 느꼈던 건 아마 기관들로 봐도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때 왜 선생님이 진짜 1컷이 50점일 거라는 느낌을 받았냐면 너무 만점자의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번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48점이 어떤지 나중에 좀 지켜보는 거고요. 솔직히 이게 48점이든 50점이든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능을 보고 달릴 것이고 또 하나. 지금 또 수험생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이 강의하는 정치와 법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에서 원래 사문정법 표점 높다면서 그런데 뭐야 표점이 68점밖에 안 돼 만점 받아도 이대로 계속 가는 거 아닌가?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자기가 선택했던 것에 확신이 떨어져요. 공부가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을 딱 보니까 오히려 윤리 쪽 과목에서 즉 정법 사문이 아닌 다른 과목에서 표점이 더 높거든요. 경제는 원래도 높았고 2번도 높은데 그럼 갑자기 또 그 표점 때문에 6월 모의평가의 표점 때문에 선택 과목을 바꾸실 겁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니요? 라고 한다면 이제 그냥 그런 말도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 자기한테 확신을 주시길 바랍니다. 난 정법 선택 잘했어. 반드시 만점. 성적을 낼 것이다. 단원별 출제 비중은 442, 442 그래서 원래는 443, 432 이 정도인데 그 원래는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 6월 모의평가는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442, 442로서 그런데 이게 수능에 계속 이렇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연습대로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 연구실에서 발견하는 적자생존 모의고사도 대체로 이 포미니션을 맞추겠습니다. 정답률 낮은 문제 보세요. 1위 10번입니다. 그 다음 2등, 3등, 4등 아니죠. 그냥 공동 2등이라고 하면 솔직히 5등까지 쭉 가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정답률 50%대 문제가 5개인데 선거 게임 가장 많이 틀렸고요. 그리고 아니 질문을 선생님 왜 이번 시험 선거 게임이 20번이 아니고 10번이에요? 라고 질문하시면 선생님은 답할 길이 없어요. 그럼 평가원이 문제를 내는 것이고요. 아니 20번에 와 있을 수도 있고 그 전에도 20번 아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냥 생각할 때 선거 문제를 어차피 맨 마지막에 풀 거니까 이번에 세트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풀고 넘어간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혹은 그냥 그 세트 문제 두 문제 9번과 10번을 마지막에 푼 친구도 있었겠지만 세트 문제라서 더더욱이 마지막 페이지에 실지 못했다라는 느낌인데요. 문항 번호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받을 때 좀 약간 뭐랄까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문항 번호를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 우리도 모의고사 만들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우리가 선호하는 문항의 순서가 있긴 한데 그게 편집을 하다 보면 한 문제 한 문제마다 길고 짧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문제 배치를 할 때 뒤에 있으면 좋을 문제를 앞에 가서 배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범죄 성립 와 이거 뭔가요? 13번 근로자 피해 구제 절차 형사 절차 미성년자의 기약인데 지금 여기에 뭐가 없냐면 통치기구 한 문제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다음 민법 파트에서 가족관계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이라든지 이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봤을 때 여러분 생각으로는 5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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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원이 이번 시험에 주인공인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아까도 얘기했죠. 정답률에 너무 신경쓰지 말고 일단 선지 하나하나 판단을 하되 자기가 자 보세요. 정답률이 높다는 거 그 문제가 그냥 쉽다는 뜻이 아니고요. 왜 그래? 진짜 모기매네? 답이 되는 선지 하나가 쉽게 골라져 나오면 그냥 그 문제는 정답률이 높은데 곰곰이 고민해볼 때 가끔씩 소름돋는 문제가 있어요. 어 잠깐만 내가 답은 쉽게 골랐는데 나머지 틀린 것 틀린 선지들이 왜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 그러면 선지에 집중하셔서 꼼꼼하게 분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와 통평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일이 일비하지 않고요. 근데 이거는 뭐 선생님이 일이 일비하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비로소 아 그래 내가 이번 시험 잘 봤지만 자만하지 말고 자중하자 컴다운 하자 이번 시험 내가 좀 못 봤지만 으시아시아 하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선생님만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야기하는 공통점이라면 한 번 더 귀담아 들으시면 돼요. 아 뭐 저렇게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요. 왜 저렇게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 이게 진짜 중요해서라는 뜻이잖아요. 일이 일비하지 말 거. 두 번째. 이거는 선생님이 이 문장을 만들려고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쉬운 시험을 기대하지 말고요. 어려운 시험을 우린 대비해야 됩니다. 오히려 준비가 된 친구들은 시험이 어려워지길 바랄 때도 있죠. 선생님도 여러분 나이 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게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면 아 잠깐만 쉽게 내면 나 오히려 상대적으로 손해보겠는데 그러니까 좀 적당한 선에서 어렵게 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적당한 선에서 어렵게가 선생님 기준 판단 정답률 50%, 60% 때입니다. 두 명 중에 한 명이 틀리거나 세 명 중에 한 명이 틀리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정답률이 80, 90%다. 대체로 맞고 정답률이 진짜 20, 30%로 떨어지면 공부가 된 친구들도 틀릴 수 있어요. 근데 50, 60% 때 정답률이 쭉 포진하고 있으면 아까 봤잖아요. 50% 때만 딱 5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서 분명 변별하게 될 겁니다. 이 정도의 무게감은 수능까지 유지가 될 건데 근데 가면 갈수록 우리 제자들도 공부를 열심히 할 테니까 평가원도 그걸 감안을 해서 이 난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렵게 내는데도 우리 제자들이 잘 맞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처음에 9월 달 딱 갔을 때도 느낌은 6월 달보다 어려운데 라고 하면서도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해 봅니다. 3번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이건 선생님의 강의 방침 조금 거창하게 포장하는 강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머릿속에 담을 때도 우리는 구조적으로 판서도 최대한 깔끔하게 구조적으로 한 방에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 노력하는 거고요. 스킬러나 FM을 왜 계속 개발을 할까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일관된 방법과 원칙으로 시험 문제를 풀지 않을까 자 그 다음 선생님의 수업 시간을 항상 이렇게 하죠. 개념 완성할 때도 뒤에 배울 개념인데 미리 끌어다 쓰거나 앞에서 배웠던 내용은 뒤에 가면 또 한 번 상기해드리죠. 이런 작업들을 정말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자 유기적으로 공부해 라고 말하는 건 솔직히 이상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내가 유기적으로 공부해야지 라기보다는 앞으로 선생님이 강의해서 계속 그렇게 다뤄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 단원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범죄 성립도 물어보다가 소년사건에 관련된 것도 한 번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형사설차 이야기를 하다가 또 뭐 죄형 법정주의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며 아니면 손해배상 이야기 하다가도 다른 주제들과 당연히 묶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랑 범죄를 같이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행위와 범죄 같이 내고 손해배상과 형벌 같이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보니까 미성년자의 계약이랑 또 근로계약도 묶을 수 있는 건 이미 평가원도 많은 시도를 했기 때문에 계속 유기적인 공부를 해 줄 것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유기적인 공부를 하라는 건 선생님이 앞으로도 강의를 유기적으로 해 나갈 테니까 왜 저래? 이러지만 마시면 됩니다. 왜 저래? 왜 계속 A 개념을 설명하면서 B를 갖다 쓰는 거야? 부담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독해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독해 연습은 글의 맛이거든요. 글의 맛. 한 번 읽었을 때 느끼는 맛이랑 두세 번 읽었을 때 느끼는 맛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의 독해력이 익었을 때 그 글을 읽을 때는 행간의 의미도 보일 것이고 출제한 사람의 의도도 보일 것이고 그 연습은 적생물을 통해서 계속 독해량을 늘려 드릴 테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그 당시에 문제를 해설할 때 여러분도 아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거구나 잘 받아들이시셨으면 좋겠고요. 기선지압 전에 우린 올해 여름을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이겨내야 될 텐데 기선지압 많이들 알 겁니다. 기출선지를 문제로 압축했다. 그러니까 한 문제에 딸려있는 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모형도 좀 더 많이 개발해 볼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 전에 시간이 좀 있잖아요. 약정공략특강 완강되고 기선지압 개강전까지 한 달 남짓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정공략특강 안 들은 친구들은 반드시 혹시라도 여러분이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의 강의를 홍보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일 겁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의심스럽거나 못 믿겠으면 수강 후기를 한 번이라도 좀 보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약정공략특강의 선생님 오리엔테이션도 오리엔테이션이지만 수강 후기를 보고 이게 나한테 필요한 강의인지를 한 번 보시면 이게 왜 선생님이 기선지압전에 꼭 추천하는지 그 다음 개념희몰이라고 하는 이 강의는 또 여러분들한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념희몰 때 채택할 교재 여러분 그토록 그토록 오래 기다려갔던 스킬러노트를 발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열심히 적었지만 아니 그 열심히 적은 게 큰 실력 향상이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 제자들이 계속 스킬러노트를 왜 발간 안 해주시냐 받아 적으라고 하는 것도 어떤 취지고 의도인지 알겠지만 좀 그래도 깔끔하게 나와있는 그 스킬러노트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고 싶다. 선생님 저는 제 글씨를 제가 못 알아보겠어요. 교재로 발간해달라라는 요청을 반영해서 개념 휘몰이 휘몰아치는 개념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약속합니다. 정법 15강 컷 하겠습니다. 아니 코어 강의도 30강 컷도 기적이었는데 지금 15강 컷 한다고요? 네 15강 컷 하면서 심지어는 문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시험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치렀던 6월 모의평가, 작년 수능, 그 전년도 수능도 있는데 그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정말 무게감 있는 시험이 우리가 배웠던 개념과 스킬러와 FM으로 정말 풀리는지를 아주 빠른 속도로 휘몰아치는 개념에 따라서 한번 정리할 건데 이 강의는요. 한 번 공부했던 친구들에게 더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짜 완전 생노베이스인데 15강이라는 것에 귀가 설립... 진짜 15강? 그 친구가 그걸 따라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적자생존 모의고사는 철마다 약속된 그 호흡에 따라서 발간할 거니까 이 적생모도 꼭 사라 이런 뜻이 아니고 적생모의 해설, 산다면 적생모 해설을 통해서 선생님의 출제 의도라든지 문항 구성들을 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진짜 빡빡빡 성장한단 말이에요. 틀리거나 애매했던 문제는 과감하게 직접 해설을 써보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진짜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선생님은 남은 기간 동안에 디테일리스트가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6월 무의평가 이후 목표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테크니션이 되시길 바랍니다. 테크니션이 뭐지? 테크니션은 기술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시험 기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린 지금 여기에 학문화자가 모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법학이라는 학문이 궁금하십니까? 선생님도 법대를 나왔지만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내가 전공자니까 어쩌고 어쩌고 해가면서 이게 교육과정을 넘어서지만 말이야 전공자로서 얘기를 들을까 들어봐.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전공자라는 건 그냥 선생님이 전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 때나 쓰는 거지 그냥 선생님이 공부를 했고 이게 훨씬 더 깊이 있는 걸 내가 안답시고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썰로 푸는 건 선생님의 목표도 아닐 뿐더러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맞게 여러분들을 진짜 문제를 풀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되도록 만드는 게 선생님의 목표라면 갈수록 선생님은 쪼잔해질 거 쪼잔해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디테일리스트라는 말이 그렇게 좋게 쓰이는 말이 아니래요. 찾아보니까 그냥 사소한 것에도 계속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하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의 분석을 더한 강의를 혹은 교재를 여러분들이 본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적자생존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테크니션 디테일리스트 테크니션 이렇게 토파보기에 총평을 마무리하는데 아마 선생님이 이제까지 우리 메가스터디에 와서 혹은 그 전에 있는 사이트에서도 전체를 다 따져봤을 때 총평 중에 가장 긴 총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총평을 좀 길게 한 거냐면 요즘 우리 제자들이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분석 및 해설 강의를 잘 안 듣거든요.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 듣고 넘어갈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조언도 당부도 해드릴 겸해서 총평을 좀 길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바로 여러분들은 6월 모의평가 주요 문항 토파보기 강의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선생님의 솔직한 바람은요. 현장 버전을 듣는 걸 추천합니다. 현장 버전이 약정봉략 특강과 적자생존의 모의고사에 붙을 텐데 그 버전을 풀로 1번부터 20번까지 다 듣는 거를 추천합니다. 근데 시간 없는 친구들은 5답률 높은 문항만 쭉 풀어드리는 토파보기 주요 문항 해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웃는 얼굴로 만날 그날까지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Peace 최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